지금 시영이 누나 빼고 지금 톡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 너무 실망이어서. 아 양세찬 이거. 몇 개야 단초방이. 시영이 누나 빼고 단초방. 우와. 우와 이거 되게. 우와 이게 뭐야.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대박. 시영이 누나 빼고 단초방 만드는데 내가 지금 시영이 누나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나한테도 별일은 없지. 잠깐만. 대박이야. 와 진짜. 와 진짜 대박. 상관없다. 영상상관 같다. 아 행복했네. 최찬이가 몇 호였지. 아 잠시만요. 여기 지금 시영이 누나가 지금 내 방에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시영이 누나가 지금 내 방에 들어왔어요. 내가 볼 때는 너 옆구리 한 대 들어갔다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내 방에 들어왔어요. 잠깐만. 야 너 진짜야? 누가. 너 아까 방.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나 풀고 방 만들었어? 어? 나 풀고 방 만들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가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야 이 누나 진짜로 하잖아. 이 누나 진짜로 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쟤 맞는 거 같은데. 방으로 쳐들어왔어. 빨리 가. 저거 가져가는 거 있어요? 아 뭔 상관. 아 이 누나 게임 왜 파괴자야. 롤. 아 롤 파괴자야. 이 누나 부른다고. 너희 다 이 누나한테 맞고 싶어? 한 대씩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윤나 원래 마음대로 하는 누나야. 방수야 빨리 투표해. 투표하자. 우와.